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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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엉뚱한 얘기를 얘가 좀 여기 사장학교에 지금 사무총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얘기해봐요 크게 안녕하세요 사장학교 사무총장 피재현입니다 아니, 나는 저 저음톤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요새 따라하는데 조금 흥분하면 또 목소리가 높아져 내가 이걸 왜 적었냐면 살면서 보니까 목소리가 신용이더라고요 아까 여기 아나운서도 계셨잖아요 이 사람의 목소리의 톤이 생각보다 그 사람한테 주는 크레딧이 너무 강해서 이걸 내가 한꼭지에 굳이 적었어요 그 남자들은 한 톤 내내야겠더라고요 목소리를 한 톤 내리면 아마 신용 포인트가 한 100점 올라갈 거야 삶의 신용 포인트가 왜냐하면 이 목소리에서 주는 그 신용의 정도가 그 삶의 영향을 되게 깊게 준다는 걸 알아요 목소리가 너무 가늘거나 혹은 뒤에서 와서 끊는 목소리라거나 아니면 짜증나는 목소리라거나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신용을 없애버려서 삶을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삶에서 테크닉을 하나 배우고 싶으면 아나운서나 어디 뭐 이렇게 프로그램 보고 목소리를 한 칸 낮추는 연습을 좀 해봐요 확실히 여러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게 저 목소리에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안 봤어요 거기 있는 거를 어느 날 이제 비행기 타고 오다가 하도 심심하니까 뭐 뭔가 내가 4시에 와서 밥 만들어 먹는다는 무슨 조금만 쇼트 같은 게 하나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공항에서 심심해서 그거 밑에 있는 걸 봤더니 원래 댓글도 안 보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보게 됐어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눈에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어... 회장님만 4시 반에 출근할 게 아니라 직원도 4시 반에 출근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삐죽거리는 거예요 너만 일찍 와서 밥 먹니? 우리 직원들도 일찍 와서 밥 먹게 해줘 이런 거죠 그럼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새벽 4시 반에 출근한 건 얘기 안 했잖아 물론 이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삶에서 삐죽거리는 인생을 살아요 이게 삶의 태도를 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고운 눈을 안 보고 비판하는 눈으로 본다는 건 어떤 사람은 비판이 되게 무언가 철학적이고 깊은 통찰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인생을 해칩니다 그게 그래서 삐죽거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삐죽거리는 인생을 맡게 되죠 종말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비판적인 사고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험담하거나 그것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결국 그걸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게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외로움, 금신, 걱정 뭐 이런 거로 그냥 매 인생이 그렇게 하다가 종국에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성공을 보거나 혹은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것을 모방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그 좋은 점을 자기 안에 들어 놓는 게 더 현명할 거예요 사람의 좋은 점을 함께 creek에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더 현명할 수 있겠습니까?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생각에 대한 고민까지 앞으로도 그대는 demande의 세상에 그 점을له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할 음식 그 점을 가져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Shell & Tom